네 다음으로 모셔볼 스타는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팬심까지 사로잡은 글로벌 대세 그룹 V.A.V가 지금 퇴근 중입니다 예스 네 V.A.V는 유독 해외 팬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미국 일본 유럽 등 무려 23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를 진행을 했고요 최근 라틴 투어까지 성공적으로 미쳤다고 합니다 네 성공적으로 마쳤죠 브라질 멕시코 등 매 공연마다 전석 매진을 시켰고요 글로벌 대세다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V.A.V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V.A.V 여러분들 그럼 앞쪽 보고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네 포토타임 네 첫번째는 치명적인 포즈 부탁드립니다 치명적인 포즈 예스 하나 둘 셋 나는 치명적... 어? 와우 와우 그럼 두번째는 단체 하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단체 하트 준비가 되어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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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so lovely 오 예스 오오 네 그러면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터넷입니다. 둘이서 V.A.V. 안녕하세요, V.A.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V.A.V. 여러분들께 궁금한 TMI 질문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V.A.V가 생각하는 Thriller Killer의 킬링 파트는? 요! 킬링 파트? 요! 킬링 파트요? 아, 사실 저는 이번 저희 타이틀곡 Thriller Killer에는 킬링 파트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가장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와! 지금 바로 무대의 센트!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he's going to show us. Crazy, sexy, cool, 그 어떤 말로도 No doubt about it, got that Thriller Killer 네, 감사합니다. 와우, 섹시! 약간 마이클 잭슨 모티브로 한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대요. 맞아요. 저 방금 심쿵했어.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혹시 다른 분도 내 파트 아니면 이 파트가 조금 곡의 킬링 파트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후렴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서 후렴 파트를 그러면 바루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와우! 와우! 네, 한 번 우리가 노래를 같이 불러줄까요? Five, six, you got a Thriller Killer Driller Killer 오우! 점점 더 길어 네, 좋습니다. 오우! 너무 멋있네요. 그러면 에이스도 한 번 보여줘야죠. 방금 킬링 파트이라서 저요? 그러면 제 파트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한번 노래를 불러주세요 좋아 좋아 어디서부터 해야 하죠? 어디서부터 불러야 할까? 견딜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자, 갑니다 3, 2, 1 견딜 수 없어 넌 나의 나의 트릴러, 킬러 섹시 칼블리스마가 잘 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바로 팀명 VAB가 Very Awesome OO이라고 하는데 VAB가 가장 마음에 드는 V는 뭔가요? 네, 저는 아, 저는 부끄럽지만 비주얼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비주얼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Very Awesome 베시터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시터블 야채 베시터블 야채 비주얼 포즈도 한번 보여주고 야채 포즈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비주얼 포즈를 비주얼 포즈를 에인호가 비주얼 포즈를 한번 보여주세요 비주얼 포즈 잘생겼잖아요 I am the visual 자, 카메라보고 하나, 둘, 셋 잘생겼다 와우 그리고 야채 포즈 야채 포즈 약간 채식주의자 느낌으로 네네 자, 갑니다 자 할 수 있어, 프리스타일 자, 하나, 둘, 셋! Not bad, not bad. It's very great. 혹시 또 다른 분 있을까요? 나는 이 V가 조금 맘에 든다. V요? 그럼 보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보이스! 그럼 목소리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뭘 해야 될까요? 자랑 한 번 해주세요. 네? 노래를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노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가겠습니다. 여기 가면 되는가요?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와우! 와우! 목소리 비주얼답네요. 역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V.A.V의 활동 계획은? 저희가 지금 스릴러킬러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 달에는 북미 투어 계획이 있어요. 미국 투어를 가게 됐는데 해외에 계신 팬분들을 많이 만날 예정입니다. 저희가 와우! 되게 멋있어요. 멋있네요. 네. 여러분 앞으로 V.A.V의 활동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뒤쪽에 와주신 팬분들께 인사 한 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틀러킬러로 컴백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V.A.V의 틀러킬러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V.A.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V.A.V 여러분도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Goodbye. Hope to see you guys again next time. Bye.